흰색 차이가 나는걸 이게 잡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안잡혀주면 짜증난다 말이야 색깔 마스킹하고 다 칠했어요 이렇게 해줘야해 진짜 정성이다 이거 라인 다 팠구만 또 다 팠지 다 팠고 요 앞에 빨간거 이거 또 마스킹이야 그니까 잘 자른거 하나하나 다 마스킹 했구만 정말 좋아하네 정말 이거 좋아하지 않고선 이거 못한다니까 이거 6개월 걸렸어 솔직히 가죽해놓고 이런것도 하시면 1년 걸렸어 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10개월 걸렸어 거의 한 1년 1년 내가 봐도 한 1년 끝난다 진짜 고생했어 여튼 뭔가 하나씩 딱 끝나봐야 딱 그 보람이 느껴진다니까 진짜 이거는 주부사는 쌍욕을 하면서 하네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1년 전 감사합니다.